이것도 너무 좋아 보인다. 아빠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인다. 응. 되게 좋아 보이네.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인다.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인다. 아...이것도 너무 좋았고 이것도 너무 좋았고 이것도 너무 좋았고 이것도 너무 좋았고 어...이거 지우네 집에 있는건데 이거 지우네 집에 있는건데 음...그렇구나 근데... 아빠 요거는 뭐지? 요거는 너무 좋았대요 음...이건 처음보는거다 네